됐다. 챕터 1. A tight squeeze. 무슨 뜻이죠? 꽉 껴안아 줄게? 또 불부이야? 또 안아달래. 꽉 껴안아 줄게. 파피 플레이 타임. 모두가 10년 전에 스텝이 빠져버렸어요. 아직도 여기요. 꽃을 찾으세요. 오케이. 오우씨 이거 화면 돌아가는게 굉장히 불순한데 게임이? 아 여기 테이프. 재생기가 있구나. 건강하게 먹어라. 공포 게임의 특징. 일단 빛이 나는 곳으로 가라. 저기 빛이 나는데 아까 암호 퍼즐이 있었단 말이지. 실 group 기아 ultra 내 차리네. 네이inci 자리에 raisedamp 아니 에이빙이 왜이래 얘 에엥 아니 문 바로 옆에 지통실이 있어 고려장 오 무단 치밀 에이이이이이이 으흐흫 아 진영이 굉장히 불순해요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아 열쇠 아 졸라 불순해 진짜로 가자 전형적인 클리셰가 다시 나왔을 땐 적이 없는 거잖아 랩 2 딥볼트 타워 빛의 힘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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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 새끼 이럴 줄 알았다 또 어디 갔어 뭔말로 할 때 나와라 뭐, 뭐 문 장식이 아니라 뭐가 있었어? 아니 뭐, 털목돌이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? 아 졸나불에서 내 불 켜진 거 물 저기만 켜져 있는 거 졸나불 으악 졸나불순해 진짜로 어, 그걸 다 모아야 되는구나 아, 여기 꽂는 거네 저기, 저기에다가 아, 여기가 아.. 뭔데? 들어가라고? 들어가지 말라는데? 랩 투 컴플리트 서킷 다른 곳.. 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.. 빨리 어두워가지고.. 안보여.. 히힛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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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어 5 5 5 콜라 됐어 파워 온 여자친구 만들자 아이씨 무결성검사 이게 되었지? 이딴게 되었지? 어디가 굉장히 이제 나가면 될 것 같아 포장이요 뭐야 어디간거인? 호이 엑셉티드 크롱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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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으아, 으아, 으어 왜 안 뛰어, 저어 으아 으아아아아아악 죽었더라고? 그걸 또 해야된다고? 으! 위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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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구 인형이 왜 피가 있는데 꽃을 찾으랬는데 꽃을 찾았어요 님들 뭔가 아늑한 공간 진짜 외친이라고요? 어 끝이야 아멘